우리 군 성교 할 때마다 제가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군 성교에 대해서 잘 해드리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명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군 성교에서는 큰 주제 세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걸 우리 군 성교가 잡아야 됩니다.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모든 걸 참는 거 하니깐요. 이 포인트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99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제자 때문에 99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들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복음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소교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을 왜 이해해 주는 거 하니깐요. 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하고 도와주고 키우는 거 하니깐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용서하고 도와주고 키우는 거 하니깐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군에서 사행하는 가운데 제자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군 성교의 두 번째는 뭐냐 시스템입니다. 이제 제자를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열쇠가 되는 거지요. 모든 전도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군은 그렇겠죠. 이것은 핵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군 성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힘입니다. 이 부분은 1부 예배 때 내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4장 14들에 아브라함이 지혜있게도요. 군 제자 318명을 길렀어요. 지금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을 성경이 이해하실 때 지금처럼 군 따로 경찰 따로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언제 틀릴지 모르니까 싸움이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걸 제 1로 삼은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똑같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군 제자 318명을 키우니까 소돔왕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자가 있다. 내가 제자를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 이래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어디에 있는가의 제자와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다 있다. 그래서 군 선교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틀림없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세, 요소와 갈렙 세 사람이 애굽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애굽만 무너뜨렸습니까? 광야에서 그 어려운 걸 이 세 사람이 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죠. 그래서 요소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말에는 요소와 모세가 하는 걸 다 봤다는 말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사회에 한 제자와 여러분이 많은 제자들, 요런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요. 군은 분명히 역살나게 되죠. 자, 많은 것을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쫓기면서 뭘 준비했냐. 오랜 시간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어요. 다윗이 쫓기면서 아주 신실한 군 제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최고 왕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쫓겨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다윗은 이걸 준비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기회입니다. 지금 최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 찾는 눈이 있거나 제자보는 눈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욕을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탈북자 100명이 넘어온다고 손칩시다. 그 중에 진짜 제자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 진짜 제자 한 명을 놓고 99명을 싸고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봐버리면 껍데기만 보고 안에 걸 못 보게 됩니다. 예, 탈북자 한 명이 저를 찾아갔대서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미안하냐고 아,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교회에서 또 박영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잘해줬는데 너무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도하도 온두리 교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집도 막 구해 주고 농도 갖다 주고 하고 이래서 자기가 상황이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제자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 될 사람을 안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의 일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 안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신고 그것도 제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 다 빼고도 예수님이 제일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뭡니까? 제자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게 뭡니까? 제자 사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많은 역사에 나도 별로 흥분하지 마실 것은 제자 타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을 못 보면, 이걸 못 보면 사회가 어려운 겁니다. 예,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막 갈급한 사람을 생각해도 막 바로 그냥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뭐 이 사람이 어제까지 아니다가 어느 날 타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자라고 할 때 군성교 제자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제자를 소중하게 보신다고 했을 때 군성교 제자는 어떻게 했나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세 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지명되지 않은 백명을 키웠어요. 열한기상 18장 1절에서 6개를 보면 선지자 백명을 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를 백명을 키운 겁니다. 예, 오십 명씩 오십 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예, 너무 수자가 많이 들키니깐요. 이 오백 명은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 뭐로 바뀝니까? 칠천 제자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로 벌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열한기상 2장을 보세요. 열한기상 2장을 보면은 전 지역으로요. 이게 제자의 힘입니다. 여기 지금 백명을 키워놨더니 이 사람이 전체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 칠천명이라는 제자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전 지역을 생각합니다. 이 오바다의 아주 중요한 사이입니다. 이걸 약간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볼 것 같으면요. 조금 정치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가 왕에게 얼마만큼 소스를 정확하게 준다면요. 왕이 오바다를 꼼짝 못했어.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아하 왕의 철천지 원수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아하 왕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천하의 야식 같은 이세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게 있습니다. 아하 왕에게 오바다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착한 놈도 필요 없는 놈을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 왕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요.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랬겠죠. 이번에 엘리야가 우리 850명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청약하는데 기회입니다. 이랬겠죠. 저 엘리야의 잘못된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아하 왕이 바로 오케이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말했겠죠. 왕의 명령을 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사식인 거죠.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자 이런 걸 볼 때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사에 가실 때 명심하게 될 것은 제자 만 명을 키우는 사람하고 한 명을 키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군부대에 제자 한 명을 보내셨다면 그 한 명으로 끝난 거거든요. 어떠면 제자는 숫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게 엘리야의 군대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말이죠. 열한자 2장 9절 10절 11절 안에 보면은 전 지역을 돌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끝까지 시간표를 알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각절의 영감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열한자 6장 8절 23절에 엄청난 제자를 모으게 됩니다. 이게 도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정치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국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한두 명 모으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한두 명이든 천명이든 모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전도자는 반드시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성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하고 잘 통하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입니다. 완전히 국가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지금 사명자로 계시는 것이 국가에 얼마나 큰 영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죠. 생각해보세요. 뭐 사단이요. 북한에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 가운데 많은 고등학생이 6.25는 남한이 일으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북침이 남침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북침을 했다. 이것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고등학생 조상환에 그렇게 나오죠. 어디서 비하느냐 하겠죠?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적 세계란 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 말에도 안 통합니다. 그리스도 천번 만나도 안 통합니다. 이 영적 사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역사를 언제 이루시는 거 아니깐요. 숫자가 작아도 제자가 모였을 때의 역사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세계복음을 제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세계복음을 제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 둘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외국인들 포올하고 크리스티나 보니깐요. 저 사람을 진짜 잘 만나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제자일 수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정은 할 수 없죠. 이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군의 제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만나면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눈을 여러분이 먼저 뜨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이때하고 또 다릅니다. 이때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라 국가가 하나 될 수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국가가 초대교회를 2단으로 찍은 겁니다. 예, 민주주의 시대 같으면 별거 아닌데 이때는 왕국시대 아닙니까? 나라에서 이다니라 이런 분은 끝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코넬리오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구하가 10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이 계급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이달리아 대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라인이다. 여러분 경찰 가운데도요. 대통령하고 바로 전화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산에 이하식 장로고 그랬잖아요. 부산에 이하식 장로고 그랬죠. 이 분이 부산 경남 전체를 대목군들을 움직이는 잡아가지고 놓고 빼고 하는 니따라. 우리 부산에 이하식 장로고 그랬죠. 이 분이 부산 경남 전체를 대목군들을 움직이는 잡아서 놓고 빼고 하는 니따라. 뭐 계급은 경찰서장밖에 안되는데도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대목 막는 경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목 일으키는 분도 있어요 안에도. 그리고 또 김광일 장로죠. 둘이 같이 친해요 둘이.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달라요. 기도할 때 보면요. 김광일 장로 올라가면 막 기도 안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치가들 회개하고 말이에요. 지금 독재자들 회개 하나님 막 이런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하식 장로고 가서 강당 올라가면요. 일단 안경 벗고 웁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냥 딱 보면서 아, 둘이 방향이 달라 그렇지 제자는 제자구나. 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크리스도 무릎 걸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거에요. 베드로가 올 때 밖에는 맨발로 뛰어놨잖아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달리아 대 황제하고 통하는 백부장인데 지역 파관된 이 사람이 완전히 크리스도 되더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하는 걸 가능하면은 해 줬겠지요. 가능하면 좋은 보고를 하겠지요. 가능하면 교회를 도우는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나기수의 근속이 로마 시민 중 11절에 나옵니다. 나기수는 누구냐? 그 로마 시대 때 큰 고위 갈림이다.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적에 의해서 피살당하겠지요. 이 사람이. 피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예요. 그게 근속이예요. 근데 나기수가 뭐 했냐를 찾아보니깐요.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문서 담당 특보라. 그러면 이 가족이 완전히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을 것이라 대충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사회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제자를 찾는 사람은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찾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 찾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자는 제자 찾는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깊이란 말은 내용입니다. 높이는 뭡니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넓이는 뭡니까? 정보입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제자를 쭉 찾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제대로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라. 완전히 이제 군성의 전체 매뉴얼을 만들면 됩니다. 입대 전 무슨 훈련을 해야 할 것이냐? 입대 후 어떻게 해야 되나? 꼭 해야 될 게 3번입니다. 제대 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매뉴얼을 따가고 무엇 때문에 일심전심지속이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내 앞에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대충대충 주신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 멀리 있는 숨겨진 것이 내 앞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군인 한 명이 부대 안에서 제자를 계속 찾고 키운 거예요. 그럼 군인들을 이렇게 계속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장군인데 그걸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아 이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예 이러지 말고 군대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게 낫다. 청소년에게 먼저 군정신을 심는 거다. 진짜 하다 보면 그런 눈이 열리겠죠. 네 진짜 보금 운동하면 렘넌드사라는 눈이 열리듯이요. 그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전 세계로 번졌어요. 네 오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먼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군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제자의 힘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요. 아 이번에 정말 응답받는 위치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시스템을 우리 핵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1부 예배 때는 군성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언장을 잡고 이번에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군 제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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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